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고도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험기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저고도 운항자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해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악지역의 기상을 파악하는 방법, 고도별 바람을 파악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바람관측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악의 기상을 용이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산악지역은 아무래도 기상관측장비가 많지 않아 기상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 있는 정보들과 개발 중인 정보들을 참고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산악지역의 실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악지역은 기상관측장비가 없는 곳이 많아 산악 인근 지역의 AWS 관측값으로 추정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에 송리산, 월악산, 소백산이 있는데요. 이 산들에는 기상관측장비가 없어 주변지역인 충주, 청주, 문경 등의 지역의 AWS 관측값을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지역의 시정관측값이 1.2에서 2.8km인 것을 보았을 때, 산악지역의 시정도 2km 내외로 낮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AWS 관측값은 지난번 강의 자료인 방제기상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실시간 기상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비행경로 기상예측에서 비행경로를 입력하여 주변지역의 AWS 관측값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비행경로 기상예측 역시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비행경로를 입력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기상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악산, 황정산의 시정이 궁금한데, 비행경로상 인근 지역인 청주공항, 문경, 영주의 시정이 2km 내외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의 시정도 2km 내외로 낮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점에 모든 관측장비가 있지 않은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바람 관측장비는 있기 때문에 바람은 비교적 파악이 쉽고, 시정이나 운고는 다른 정보도 종합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운고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운고 역시 운고계가 많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데요. 이는 실시간 CCTV로 대략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비행경로 기상예측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고속도로 CCTV만 제공했었는데, 최근에는 국립공항 CCTV도 추가하였으니 산악지역의 기상을 파악할 때 활용하세요. 다음은 시정과 운고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예측 정보는 예상 수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시정은 안개 가이던스나 구름 변수 가이던스, 운저고도는 습수 예상 수치 모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지난번 강의인 방제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개발 중인 자료인데요. 먼저 실링 예측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데요. 실링, 즉 운고를 예측하는 모델이고, 총 48시간의 예측 자료를 1시간 단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 중인 자료는 공중시정 예측 자료입니다. 이 예측 자료는 수상체와 에어로졸 효과를 고려하여 공중시정을 산출한 자료인데요. 구도별로 시정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부터 1,000피트까지는 500피트 간격으로 자세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중시정 예측 자료는 총 36시간의 예측 자료를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두 자료가 검증을 거쳐 제공된다면 저고도 운항에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특정 지점의 고도별 바람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정보들과 개발 중인 정보들을 참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운항 지원 기상 서비스에서 한반도 윈템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는 2,000피트, 5,000피트, 1,000피트의 자료만 제공되고 있고 특정 지점의 자료가 아닌 대략적인 지점의 자료입니다. 저고도 운항의 특성상 더 자세한 고도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 윈템 자료는 1,000피트 간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윈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은 바람깃과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친 지점을 해석해보면 바람깃의 방향인 310도 방향에서 약 10나트의 바람이 불고 기온은 영상 3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온도인데요. 숫자 앞에 PS는 영상 온도이고 PS가 없다면 영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직 시계열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대표 지점의 연직 시계열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연직 시계열도 지난번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해석법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도는 기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단위원산하여 활용해야 하고 바람은 바람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지점을 보시면 925헥토파스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3,000피트 고도에서 바람깃의 방향인 310도 방향에서 약 25나트의 바람이 예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지점의 연직 시계열입니다. 이 자료는 개발 중인 자료인데요. 수치 예보 모델에서 이미 지점을 선택하거나 위경도를 입력하면 해당 지점의 연직 시계열이 표출됩니다. 앞선 두 자료보다 더 정확한 지점의 자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역시 검증을 거쳐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람의 측정 높이와 방법입니다. 바람은 풍향풍속계로 관측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지면이 10m의 높이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상 관측 장비 지침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측정 범위는 풍향은 0에서 360도, 풍속은 0에서 140나트입니다. 공항기상 관측 장비인 암호스에는 초음파 풍향풍속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의 원리는 3개의 경로에서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적어도 위험기상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